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의사의 라기야기 신강섭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디오시대의 블랙세베스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고요 라니 제임스 디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이야기는 라니 제임스 디오가 블랙세베스에 들어와서 디히매나이저 라는 앨범과 그 투어 거의 마지막에 탈퇴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그의 두번째 블랙세베스 탈퇴였죠 라니 제임스 디오의 두번째 블랙세베스 탈퇴가 1992년 말이었고 다시 시간을 건너뛰어서 2007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기타리스트 토니 아이오미만이 오리지널 멤버로서 블랙세베스에 남아있었는데 그와 라니 제임스 디오가 다시 합사해서 밴드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마침 베이시스트 기달 버틀로도 밴드에 다시 들어오고 오리지널 드러머 빌 월드까지도 합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빌 월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래있지 못하고 드러머는 80년대 초에 비니 에페스로 다시 교체되죠 바로 이때쯤에 블랙세베스는 라니 제임스 디오 시대의 앨범들을 리메스터해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정판으로 이렇게 박스에 4명의 멤버들이 친필사인을 한 것이 제게도 하나 있죠 이때부터는 투어를 하면서 자기네 밴드 이름을 블랙세베스가 아닌 헤븐 앤 헤리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지 아스본이 있던 블랙세베스와 일부러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밴드 이름도 옛날에 그 앨범 헤븐 앤 헤븐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 앤 헤븐을 저의 신문에 냐고 그리고 이스로 이룩에 따라서 우선 이 앨범을 생각하고 그 앨범을 생각하고 이 앨범은 그리우나 를 뭐냐고 이 앨범은 뜻esi의舒 nellfedfriend 그리고 이스도 정말 좋았고 이때부터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능에 따라서 내가 아직 예전히 하 Bref, 그래서 왜 다른 젊음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새로운 나라. 왜 DH는 이름은헬이? 그리고 왜 그것은 오늘의 노래예요? 이제 예전히요. 모든 종류가 생긴 어깨부터 우리의 두번째 기회에서 이렇게 우리의 경향을 할 수 있는지요. 아자고바ให들은 detği 자는 것 같다. 아자고바를 하고요. 아지어 스폰 시대의 블랙사베스 만큼은 아니라도 그 당시에 꽤 인기를 얹고 있었습니다 그때 투어 공연이 지금 보시는 이 DVD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그 옛날 heaven and hell, marbles에 있는 노래들만을 부르고 아지어 스폰 시대의 블랙사베스 노래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군요 뉴욕의 radio city 뮤지컬에서 연주한 것입니다 곧 이 밴드는 heaven and hell 이라는 밴드의 이름으로 새로운 앨범을 내놓았는데 바로 이것이죠 the devil you know 이건 역시 그 전에 앨범들처럼 heavy한 사운드이죠 이 앨범을 내놓은 2009년 밴드가 투어를 하면서 라니 제임스 디오는 늘 소화불량이 있어서 재산제만 먹고 하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소식이 있었죠 위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미국에서의 공연과 예정되어 있던 유럽에서의 공연들을 모두 취소하고 디오는 암치료를 위해서 투명 하다가 결국 2010년 텍사스 휴스톤 에 엔디앤델슨 하스피드렛을 죽고 말았습니다 연극이 좀 과장되죠? 그때 혹은 지금 울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일선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여러 경우의 생명과 죽음을 다루다 보니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남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헤비메탈의 거물인 디오가 죽은 것은 당시에 커다란 뉴스거리였고 그의 장례식을 종교적으로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시위가 있기도 했죠. 그는 늘 악마를 성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가 헤븐앤헬,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신과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So I don't believe in any of those things. My belief in heaven and hell is heaven and hell is right here. This is where we are. This is heaven. This is hell. You make your own heaven, you make your own hell. Hell, good and evil, God, the devil, reside in each one of us. I don't have to go to a place to pray. Yes, I pray inside myself. I can pray to whomever I want to inside myself and get the same results. I don't need to be told by a priest that I'm bad or to be told by a nun that I'm not learning my project properly and get smacked on the hand with a ruler. Who the hell are you to do that to me? 결국 그의 장례식은 락앤롤 휴네랄이라고 하는 여러 반대들이 그의 장지에 와서 연주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은 그때의 아지어스폰의 인터뷰입니다. 곧 이어서 라니잼스 디오를 추모하는 컨설트가 블랙셰베스 즉 헤븐 앤 헬 밴드에서 열렸고 이때의 가수는 디퍼프레이에 있었던 글랜 휴스가 맡았습니다. 자기의 솔로 밴드 디오 이외에도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여러 앨범에 참가했죠. 그 중에서 기억해 들만한 것이 그가 1999년에 바로 이 앨범 디퍼프레의 The Concerto for Group and Orchestra. 이것은 그 30년 전의 같은 앨범 이게 바로 오리지널인데 이 앨범을 취입하고 나서 바로 30년 후에 오케스트라 함께 다시 녹음했던 그 앨범이죠. 제가 디퍼프레 이야기를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30년 후에 재녹음한 이 두 장짜리 CD에 디퍼프레의 이 앤 글란뿐만 아니라 여러 락커들이 그 중에 라니잼스 디오가 한 노래를 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원 투 쓰리 캔사스 한국서도 한때 많이 알려줬던 밴드이죠. 바로 이 앨범 The Point of No Return. 이 앨범에 수록된 The Dust in the Wind를 이 밴드의 기타리스트 해리 리프 그레인이 작곡했죠. 그의 친필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당시에 오리지널 캔사스 멤버들이 친필 사인한 것이 있죠.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박멸을 통해서 산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해리 리프 그레인이 기독교에 귀해하면서 솔로 앨범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인데 바로 이것이죠. Seeds of Changes. 당시에 그가 여러 뮤지션을 쓰면서 라니잼스 디오를 이 앨범 녹음에 끌어들였습니다. 라니잼스 디오는 별 생각 없이 이 앨범에서 두 개의 노래를 했는데 알라더풍의 꽤 듣기 좋은 노래이죠. 라니잼스 디오가 이 앨범에서 한 노래들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완전히 찬송과 같은 내용인데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악마를 송상하는 것과 같은 라니잼스 디오가 이런 찬송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냐고 이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라니잼스 디오의 대답은 더러 이것입니다. 1986년에 라니잼스 디오가 자기의 솔로 밴드 멤버들과 함께 만든 앨범이 있어요. 그것이 히얼 앤 에이드라는 애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기금 조성 자선 앨범이죠. 이 앨범에서 첫 노래 라니잼스 디오의 솔로 밴드 멤버들 슈트 디오, 위비안 캠버, 지미 베이니 맨드 노래, 스타일드 이 노래에서 디오와 디오 멤버들 뿐만이 아니라 80년대 중반의 여러 헤비메탈 밴드들 즉, 파이어드 라이엇, 블루 오이스탈 컷, 도켄, 라이트 레인저, 아이언메이덴, 마티리쿠 등등의 밴드가 참가했고 또한 기타리스트들인 윈데이 몽스틴, 켁 유전, 지니르샨 등등 그리고 이때 아지아 스폰이 직접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아지아 스폰 밴드의 카미 알드리지, 루디 사우저가 이 디오 앨범에 참가한 것이 이체롭습니다. 수십 명의 락커들이 스타일드 라인어 노래를 하고 이 앨범에는 다른 밴드들이 자기네가 녹음했던 노래들을 하나씩 기증했죠. 그래서 이 앨범에는 키스, 마티리 크루, 디오, 러쉬, 스컬피언스 그리고 지미 헨드릭스의 노래까지도 이 한 장의 앨범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하는 것이 라이브는 아니고 스튜디오 리콜딩인데 이때 했던 뮤직비디오를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죠. 이때만 했던 뮤직비디오와 이 앨범을 전세계에 팔아서 이때 돈으로 백만 달러를 모아서 아프리카 난민 자산기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음반 라이브 앤 에이드는 한국에서도 라이센스 음반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라니 제임스 디오의 부인 웬디 디오는 같은 노래를 요즘의 밴드로 다시 재녹음하여 자산기금 모음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법적 문제에 걸려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것은 2014년에 나온 라니 제임스 디오의 트리뷰트 추모앨범이죠. 이 앨범에 참석한 사람들은 앤스렉스, 모럴헤드, 스컬피언스, 글랜 히우스, 메탈리카, 주다스 프레스티의 랍 하이폴드, 도로 등등 많이 알려진 헤비메탈 밴드들입니다. 또한 라니 제임스 디오가 생존에 불렀고 앨범에 수록되지 않았던 노래 This is your life가 라니 제임스 디오의 목소리로 담겨있어서 이 앨범의 제목을 This is your life라고 했습니다. 그 수익금은 라니 제임스 디오의 암연구단체 Stand Up and Shout Cancel Fund 재단에 기부되었다고 하죠. 라니 제임스 디오는 같지만 뒤에 솔로밴드는 지금도 Last in the Line이라는 이름으로 디오의 노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밴드의 가수였던 디오만 빼고 나머지들은 디오밴드에 있던 사람들이죠. 여기 보이는 베이시스트 지미 베인만 빼고요 그도 몇 년 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지미 베인의 사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베이시스트는 또 다른 사람이죠. 라니 제임스 디오는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가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가고 말았는데 그의 부인 웬디 디오가 작년에 그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것 The Rainbow in the Dark인데 책 이름은 그의 노래에서 따온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라니 제임스 디오에 관해서 모든 것이 나와 있지 않고 80년대 중반에 자기 솔로 밴드 이야기에서 끝나고 맙니다. 또한 웬디 디오가 이미 여러 락 매거진이나 방송 매체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미 다 말해버린 것이어서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니 제임스 디오가 죽은지는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그는 전설적인 헤비메탈의 거장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으네요. 라니 제임스 디오의 이야기는 이곳으로 끝이고 다음 시간에는 그 후의 블랙세베스 이야기 아즈아 스폰과 라니 제임스 디오 이외에 블랙세베스의 어떤 가수들이 거쳐갔는지에 대해서 블랙세베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